다음 달 말 입주를 앞둔 2200세대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조합원 600여 세대는 시공사가 약속한 조합원 무상 제공 품목 가운데 냉장고가 저렴한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돼 있던 것은 600만 원 상당의 제품이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도 하지 않는 저가 제품이 지급된다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계약서에 무상 제품의 경우 견본주택에 전시된 제품과 같거나 좋은 제품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듭니다. 이 아파트 조합원 600여 세대는 당초 약속했던 가전제품마저 저가품으로 제공됐는데 시공은 제대로 이뤄졌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넷 최저가로 검색하면 8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냉장고를 준다고 하니까 저희는 뿔이 나는 거죠. 하지만 시공사는 견본주택에 설치한 고급 냉장고는 일반 분양자들을 위한 유상 옵션이라며 전시 당시 안내도 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일부 조합원들은 계약 위반과 부당 이득 등으로 시공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연산동의 4,400세대 재개발 아파트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고급 인덕션 대신 중저가 모델로 바뀐 것입니다. 계약할 때는 230만 원으로 제대로 검색도 안 나오고 제도하는 거를 준다니까 좀 속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입주가 속속 이루어지면서 비슷한 논란은 잇따를 전망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